안녕하세요. 김시윤입니다. 오늘은 흔한함에 불꽃 튀는 우리만 1라운드 속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속담. 오빠 뭐해? 아 왜 나 바빠. 게임하고 있잖아. 게임하니까 바쁘다고 하지. 방해하지 마. 게임 그만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마지막 판이었는데 죽었어. 니 얼굴을 봐서 그런 거잖아. 책임져. 잘되면 제 탓. 못되면 조상 탓이라더니. 오빠가 게임을 못해서 그런 걸 왜 내 탓을 해. 뭐? 조상님이 못됐다고? 너 그게 조상님들께 무슨 말버릇이야. 오빠 너 그렇게 가르쳤니? 누가 누가 가르쳐. 뜻도 제대로 모르는 주제에. 아 됐고. 나가. 다시 시작하게. 헐. 찹. 심심한데 게임만 하고 있고. 옛날에 오빠랑 즐거웠는데. 놔라 진짜. 먼저 놔라. 한 입만 먹는다며. 리모컨 줘. 내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아니야. 생각해보니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 게임기가 생기더니 나를 더 무시하잖아. 얼마 전. 택배님 오셨다. 몇 달 동안 용돌이 모아서 산 게임기. 오빠 나도 한 판만. 한 판만 시켜줄 거지? 한 판. 그래. 피자 한 판. 뭐야.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언제나 복수하고 말 거야. 그래. 팜. 일곱 시. 여덟 시 삼십 분. 열 시. 이번 판만 하고 자야지. 한 시. 두 시. 세 시. 딱 한 판만 더. 다음날 아침. 오빠. 학교 안 가? 헉. 설마. 세상에. 게임하느라 잠도 제대로 안 잔 거야? 이번 몬스터만 자보면. 오빠 일어나. 으호.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더니. 뭐? 신선? 도끼? 아니야. 나는 고전 게임이 아니라 몬스터를 잡고 있. 헉. 이건 꿈인가? 내가 어젯밤 못 잡은 몬스터가 여기 있잖아. 못생기면 이빨 몬스터 잡아야 해. 뭘? 말 다 했어? 얘들아. 지각하겠다. 아침부터 왜 그러니? 오빠 때문에 지각이나 하고. 되는 일이 없어. 이게 다 게임기 때문이야. 어떻게 복수를 한담? 맞아. 바로 그 거야. 후후. 두고 봐.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학교 다녀왔습니다.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으뜸아. 깽기는 놓고 밥 먹어야지. 크크.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헐. 잘 먹었습니다. 후후. 실컷 질려드라고. 으뜸은 해물 이제 잘 시간이다. 네. 저 마지막으로 한 판만 더 하고 잘게요. 안 돼. 거실에 게임기 내놓고 자. 안 그러면 압수할 거야. 응. 알겠어요. 다음 날. 내 게임기. 어디 갔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어제 게임하다가 두고 자러 갔잖아. 분명 이 자리였는데. 소일코 마구 깡고 친다고 잃어버린 게임기가 돌아오진 않겠지? 헐. 외양카 아니겠지? 맨날 게임만 하더니 쌤통이다. 뭐? 에이미. 니가 게임기 생겼지?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그래. 으뜸아. 동생이 그랬다는 증거도 없잖니. 잘 찾아라. 에이미가 송둬놓고 닭발 내매는 걸 수도 있잖아요. 닭발이 아니라 오리발이겠지. 그게 그거지. 아, 몰라. 게임기 차렸다까지 너랑 말 안 해. 흥.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빠가 잃어버리고 난 새난리야. 나 방귀 안 끼웠거든. 으, 냄새. 뭐야. 진짜. 으, 냄새. 뭐야. 진짜 방귀 끼웠어. 잠시 후. 공모님 핫도그 먹으러 갈 건데 안 갈 거지? 으. 안 가. 저건 또 뭐야? 뭔 게임을 시작해. 게임기가 없는데. 역시 난 너무 웃겨. 본인 개그에 만족하는 편. 가면의 게임기를 가져왔겠다. 좋아. 에이미. 도전 받아들여주지. 너무 쉽잖아. 정답은 쇳뚜껑. 쇳뚜껑으로 게임기를 숨겼나? 찾았다. 어물점 망신은 땡땡과 시킨다? 정답. 에이미. 어디서도 망신해. 에이미가 시키지. 아, 누구지? 뭐야. 에이미. 너가 망신 시키는 거 맞지? 아, 뭔 소리야. 끊어. 아닌가? 가만. 어물점? 에이미에 담을 해산문이라면... 해산문... 해산문이라면... 분명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찾았다. 꼴뚜기 인형. 역시 망신은 에이미를 닮은 꼴뚜기가 시키는 거였군. 간과 초? 과일 가게? 편의점? 으, 이번엔 정말 모르겠어. 뿌이. 또 오빠잖아. 정말 귀찮게 하네. 왜 또? 너 감이랑 초를 평소에 어디서 구입하니? 감이랑 초? 그게 뭐야? 얼른 말해봐. 어디서 샀는데? 줄임말로 써놓으면 모를 줄 알고? 난 정말 똑똑해. 마트에서 사지. 끊어. 감이랑 초라니. 감초를 모르니. 게임기 찾기는 틀렸군. 에이미가 정답을 다 말해주네. 게임기를 찾으러. 으뜸아, 드디어 왔대. 네? 저는 마트에 가는 중인데요. 응? 에이미가 너한테 주라고 뭘 맡겨놨는데? 마트가 아니라 약국이었어. 그럼 혹시 약방인 감초? 속담 공부 중이니? 요즘 약국에서 간과 초도 파나요? 하하, 으뜸이 항상 재미있다니까. 이게 바로 감초라는 약제야. 그럼요. 알고 있었죠. 예로부터 이곳저곳에 쓰여온 약제란다. 한방에서 감초는 아주 중요하지. 왜요? 감초는 만병통치약 아닌가요? 약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감초는 모든 약의 독성을 조화롭게 하여 약효가 잘 나타나게 하지. 염증이냐? 감기에도 효과적. 그래서 대부분 한약에는 감초의 성분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약방에 감초라는 속담은 빠져서나 안 될 중요한 산물을 지칭하거나 어떤 일에나 꼭 끼어든 사람을 의미한단다. 그렇구나. 무슨 뜻인지 알고나니 속담도 정말 재밌네요. 어쩐지 게임기는 잊은 듯한 으뜸. 감이랑 초가 아니었어. 그렇지. 속담은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재치가 쌓여 만들어진 말이야 정말 재미있어. 참 에이밍가 너 주라고 맡기고 간 거 찾으러 온 거지? 아 맞다. 드디어. 만세. 드디어 게임기를 찾는구나. 자 여기 있다. 이게 뭔가요. 또 쪽지. 아직도 안 끝났어. 이걸 보면 네가 아주 기뻐할 거라고 하던데. 휴 감사합니다. 약사님. 이만 가볼게요. 내 자리 비밀번호가 설정된 자문소에 복수하고 말 거야. 혹? 네 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복잡해. 다 숫자라는 거지. 좋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두뇌풀 카동 두뇌풀 카동 정답은 정답은 갑자기 속담 천재 흠 모두 더해서 백일춘? 오 야호 내가 해냈다. 어 오빠 게임기 찾았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오빠는 맨날 게임 안 하고 나랑 나랑은 말도 안 하고 항상 나를 놓였잖아. 응? 그랬구나. 우리 에이미가 오빠랑 재미나게 놀고 싶었구나. 자 에이미 이 오빠의 사과를 받아줘. 돌이켜보니 내가 게임만 하고 그동안 너에게 무심했던 것 같아. 그래 현실에서도 괴물은 언제든 잡을 수 있는데 말이야. 잡았다. 뭐라고? 이거 놔. 이 빨개만 잡자. 거기서 싫어. 잠시 후 이런 걸 보고 비 온 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하지. 맞아 맞아.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고 우리는 남매지만 가장 오랜 친구이기도 하지. 질섭다. 갑자기 실력이 엄청 늘었잖아. 공부 좀 했나보네. 하지만 속담대결의 승리는 내가 따놓은 당상이야. 흥! 길고 짧은 건 되어봐야 한다고. 두고 봐. 그래. 언제든 붙어. 내일은 2라운드 고사성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 수요일 곧 12 23